Q. 안녕하세요 여러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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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드로 메이크업을 한 번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메이크업 어떻게 하냐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핑크 메이크업을 베이스로 깔고 가고 전체적으로 중안부가 확 짧아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제가 렌즈도 일부러 직경이 조금 큰 13.5mm의 렌즈를 껴줬는데 눈동자에 꽉 차는 렌즈를 껴주면 중안부가 조금 더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일단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해줄게요.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이거는 약간 하이라이터 겸용으로도 다들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뭔가 물광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저는 이렇게 이 위에다가 바로 메이크업을 얹으면 되게 막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서 좀 과한 유분감을 조금 걷어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 스킨푸드 포레스트 다이닝 베어 파운데이션 이게 컬러가 내추럴 베이지인데 진짜 내추럴한 베이지 컬러예요. 이걸로 이렇게 얇게 건조할 줄 알았는데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해주고 발라주면 오히려 커버력도 되게 좋고 얇은데 지속력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얇게 깔아줘요. 쿠션을 더 즐겨 쓰는 편이긴 한데 피부 표현에 좀 제대로 공을 들어야 된다 했을 때는 확실히 파운데이션이 더 표현 자체가 깔끔하고 오래가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발라주고 에이프릴 스킨 퍼펙트 스팟 이레이징 퍼프 컨실러 21호 라이트 베이지 이런 다크 서클이랑 이 코 밑 부분 뭔가 어두운 부분을 좀 밝혀준다는 느낌으로만 넓게 찍어서 아멜리 베이크드 파우더 밀키 바이올렛 퍼프에 묻혀서 밝아졌으면 하는 부분과 동시에 유분감을 좀 잡아주고 싶은 부분을 살짝씩만 터치를 해줄 거거든요. 얹으면 진짜 이 광만 싹 걷어내 주는 느낌의 되게 투명한 파우더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뭔가 불필요한 광을 좀 걷어내 주는 느낌? 그리고 한 번 더 이 위에 전체적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에뛰드 그림자 쉐딩 2호 재탄생 컬러감도 그렇고 좀 휘뚜루마뚜루 손이 되게 많이 가서 원래 이제 쉐딩 보면 한 컬러로만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 개가 한 팔레트에 섞여 있잖아요. 두 가지 듀얼으로 아예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막 섞어서 쓰기도 되게 편하고 또 이게 중안부가 짧아지고 싶을 때는 당연하겠지만 이 아래 턱 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안부가 짧아 보이고 싶을 때는 오히려 이쪽을 밝혀주고 이쪽을 짧게 해주는 게 좋아요. 위 턱, 아래 턱을 이렇게 쳐줍니다. 코 쉐딩을 해줄 건데 이게 연한 이 컬러로 먼저 베이스를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깔아줄 거예요. 너무 뚝 잘려서 기역자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컬러를 섞어서 이 코 윗부분을 위로로 좀 이렇게 이렇게 이 옆에 코테도 좀 살려줄게요. 이렇게 코 쉐딩을 했으면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베네피트 울트라 파인 브로우 디파이닝 펜슬 사모 눈썹 아랫부분부터 잡아줄 거거든요. 여기부터 눈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게 여기부터 이제 이렇게 결을 살려서 이렇게 해주고 이 위쪽은 투크리 브러쉬로 잘 빗어서 결대로 빗어서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줄게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포브스 선정 제법 젠쿨한 핑크 페리페라에서 나왔던 팔레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이게 컬러 자체가 진짜 쿨턴들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컬러인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막 봄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컬러도 되게 많거든요. 이 핑크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이게 이번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언더 부분에 이런 색조를 좀 넣어줌으로써 중안부가 더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조금 더 진한 느낌의 핑크 컬러로 이제 쌍꺼풀 영역까지 포인트 컬러를 얹어줄게요. 이렇게 길게 얹어주는 거 이 음영 컬러로 앞부분에 이렇게 묻혀주고 맨 끝에 있는 이걸로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제가 써봤던 약간 라이너로 쓰는 섀도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발색이 진짜 너무 잘 돼. 꼬리를 빼줄 건데 이 눈꼬리를 그려주고 이 브러쉬에 남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애교살만 그려줘도 진짜 확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애교살에 또 애교살 글리터를 얹으면 확 짧아져요. 이렇게 남은 여분으로 그려주면 진짜 딱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젤리 글리터로 이걸로는 눈두덩이에만 얹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교살 글리터를 발라줄 건데 짜잔! 이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보면 패키지가 없는 완전 기본 샘플이에요. 근데 이 샘플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 이 애교살 스틱을 정말 4개월 정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진짜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이 글리터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어서 진짜 입이 너무 근질근질했거든요. 드디어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애교살 글리터 스틱이 나왔는데 진짜 이쁘고 실용적인 그런 글리터 스틱이거든요. 애교살 스틱이라고 하면 좀 너무 약간 스킬이 필요하거나 좀 과한 반짝반짝 그런 반짝이 스틱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진짜 스킬 1도 필요 없고 바르기만 하면 쓱 갖다 대기만 하면 애교살이 생기는 그런 초간편 스틱이에요. 이게 또 보시면 한쪽은 애교살 면적을 잡아주는 하이라이터랑 그리고 한쪽은 부드럽고 되게 쉬머한 펄로 구성된 듀오 스틱인데 이게 스틱 얇기가 정말 딱 적당해가지고 애교살이랑 눈두덩이 글리터랑 그리고 트임 효과까지 완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하이라이터가 내 피부톤이랑 되게 유사한 컬러여가지고 원래 내 애교살이 도톰한 것 마냥 연출이 되는데 되게 주름 끼임도 없고 텁텁한 느낌도 없이 되게 맑은 애교살로 연출이 돼요. 너무 자연스럽죠? 듀오 스틱 호수는 총 3가지가 있는데 1호는 샴페인 누드 계열의 컬러로 톤 구분 없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되게 좋은 컬러고 2호는 반짝이는 골드 계열의 컬러로 웜톤 분들에게 되게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저의 원픽인 3호 3호는 되게 청량한 핑크핑크 계열이라서 쿨톤 컬러를 좀 사랑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뿅 갈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3호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이렇게 진짜 이게 스틱 자체가 면적이 너무 넓지가 않아서 딱 애교살에 들어가는 이 두께거든요. 이게 또 글리터 심이 되게 두꺼우면 내가 사용하려는 면적을 벗어나가지고 제한적인 그런 글리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 두께가 진짜 딱 적당해가지고 애교살 면적에 저처럼 이렇게 딱 알맞게 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 윗부분에 포인트로 글리터도 얹어주고 이렇게 눈 앞부분에도 하이라이터 이렇게 주면 너무 예쁘죠. 원래 진짜 애교살 스틱이 진짜 꿀템을 찾기가 힘든 게 이게 조금만 농도가 되게 짙어져도 뭉개지고 눈에 있는 이 열 때문에 녹고 좀 극단적으로 단단하면 내 눈이 좀 뻑뻑하고 아프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이 애교살 스틱 유목민들은 전부 다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테스트를 정말 많이 했는데 주변에 더러운 거 보이시죠? 샘플인 채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말 다 한 거죠. 제가 진짜 메이크업 할 때마다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번짐도 되게 적고 픽싱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발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질러도 지워지지가 않고 되게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 없죠? 진짜 이거는 지속력이 되게 좋아서 메이크업을 아침에 해도 내가 귀가를 할 때까지 이 눈 밑에 반짝이나 이런 볼륨감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하고 또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어쩔 수 없이 메이크업을 할 때 그 단계에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또 지속력 테스트가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좀 수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속력이 좋아요. 요 얇은 심 있죠? 요게 브라이트너인데 요걸로 또 요렇게 칠해주면 더 약간 쉬머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올라가거든요. 요 두꺼운 블리터로 이 위에다가 한 번 더 얹어주면 지속력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어서 좀 먼저 브라이트너 얇은 심으로 한번 깔아주고 그 위에 도톰한 펄을 얹어주는 게 진짜 좋아요. 보면 지금 요기 반반만 해도 확실히 요 펄이 있고 없고 애교살이 있고 없고 되게 차이가 되게 크죠? 그리고 제가 한창 뒤트임 메이크업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좀 좋은 제품을 못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차단한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페리페라 잉크 신심 펜슬 라이너 요거 6호 트임 로지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제가 추천을 받아서 써봤던 그런 라이너가 있는데 그거는 되게 뻑뻑한 느낌이 강해서 좀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제품을 써봤는데 얘는 진짜 부드럽고 트임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느낌이라서 좀 쿨톤 분들 아니면 내가 트임 라이너를 사용하기 좀 어려운 입문자 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려요. 이거는 광고템은 아니고 이번에 좀 출시가 됐던 제품이라 제가 테스트를 같이 시작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요 컬러가 이 눈 밑에 이 점막 부분이랑 되게 비슷한 로지 베이지 컬러거든요. 그래서 트임 효과를 줬을 때 더 효과가 좋아요. 요 점막 부분에다가 이렇게 칠해주고 눈 밑에 요 점막 부분에 이렇게 칠해줬잖아요. 이렇게 점막 부분에 칠해주면 진짜 이것도 중안부가 확 짧아지거든요. 요렇게 눈 밑을 선명하게 해주면 시선이 좀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안부가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다르죠? 눈꼬리 부분에 요 삼각형 모양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빼주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또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지베르니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내추럴하고 그런 속눈썹으로 만들 거거든요. 요것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꼼꼼하게 해줘야 돼. 발라주고 기다리고 발라주고 기다리고 요런 식으로 계속 발라줘야 요 속눈썹 가닥가닥에 엉겨붙으면서 길어지거든요. 뷰러랑 마스카라까지 해줬고 이제 이 제가 애교살 스틱을 발라줬잖아요. 페리페라에서 이제 제 채널에서 선 런칭을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적인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소중이 분들이 되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독 최초 선 런칭인 만큼 혜택을 되게 빵빵하게 넣어주셨는데 에이블리에서 무려 46%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정가가 만 원인데 원 플러스 원에 만 구백 원에 만나볼 수 있어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1호를 구매를 하고 취향에 맞게 2호 3호 선택을 해서 끼워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행용 파우치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페리페라 제품이 너무 많아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피크닉 가치의 11호 얇고 쬐끄만 브러쉬로 블러셔를 해줄 건데 볼 중앙 가로에 이렇게 톡톡톡 얹어줄 건데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주기 전에 입술 쉐이딩을 해줄 건데 약간 이렇게 줄일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입술도 도톰하게 만들어주면서 옆에 가로보다는 이렇게 세로로 도톰하게 만들어주면서 이 중앙에 최대한 시선이 많이 쏠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코 밑에도 이렇게 끊어주면 이 비주가 되게 길어 보이면서 중안부가 짧아지거든요. 립은 진짜 죄송한데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당모 쿨핀 이게 페리페라 립이 제가 좋은 이유가 저처럼 각질이 많은 사람들이 얹어도 이 각질을 조금 숨겨주면서 발색이 돼요. 스머징을 해주는데 포인트는 이 옆 부분이 아니라 오늘은 이 윗부분으로 점점 길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점점 위쪽으로 터치해주면서 베이스를 깔아주고 롬앤 블러 퍼지 틴트 비비캔디 이거를 입술 중앙에다가만 깔아줄 거예요. 저희 호캉스 브이로그에서 젤라 언니가 자기한테 안 어울린다고 저한테 줬는데 제 인생 립이 되어버린 이 립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컬러가 쿨턴들이라면 무조건 사야되는 컬러거든요. 이렇게 안쪽에다가 또 스머징을 마지막으로 롬앤 시스루 베일라이터 문키스트베일 완전 이런 라벤더빛, 핑크빛이 나는 하이라이터예요. 진짜 딱 얹었을 때 이 컬러감이 입혀지는 그런 하이라이터여서 너무 예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얹어주면 끝! 이번 영상은 롬앤시 Gew쇼 롬앤 롬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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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